오 워터시야. 지금 준비해야지 갈 수 있어. 아빠 깨워줘. 일어나볼게. 자, 하나 둘 셋. 아, 또 힘줬어. 아니, 할 수 있어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벽에 잤을 것 같아. 게임하고. 저기서 한 10시간 앉아있죠. 12시간. 12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. 단백질 보충하고. 뜯고 있네. 아이고, 진짜인데. 피부에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. 또 손톱, 발톱 또. 아이고. 아, 저런 거 깎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. 와. 나머지 참는 성격이신 것 같아.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도 좀 지켜줘.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. 저 넌 어떻게 할 수 있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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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